밖에 눈온네? 인허씨? 질구건 어떻게 됐나봐 안돼 아 중간에 왜 웃었냐면은 이게 진짜 어려운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여기 있잖아 여기 이때 왼손이 끝나기 전에 이게 다 넘기고 여기까지 와야 돼 이게 진짜 기술이거든? 이게 피아노 한두 번 쳐본 사람들은 못해요 이게 자 봐봐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 원래 보통은 초보자들은 1페이지에 따라 두고 2페이지에 따라 두고 한번에 봐요 근데 저는 고급 기술을 씁니다 너무 넘겨요 이게 있어 보이잖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 웃는 거 좀 프로페셔널 하지 못했어 웃으면 안 됐거든 이게 아 이게 진짜 멋있는 건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두 번째 My Grown Up Christmas List 이게 원곡도 진짜 좋아요 커버하신 분들 노래도 다 좋고 Do You Remember Me 약간 이런 노래인데 이게 노래가 굉장히 가사가 동화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해야 되겠다 가사 때문에 더 와 닿았던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? 급해 보인다고? 잠깐만 어? 나 이러면 자존심 살짝 상하지 내가 진짜 여유 있는 거 보여줄게 진짜 여유있게 진짜 여유있게 진짜 여유있게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